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릴러 페이퍼에 예쁜 글을 몇 개 적어볼게요.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게요. 청춘의 찬란함을 읽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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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의 찬란함을 읽어주고 입니다. 아 요즘 또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네요.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찾아봅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찾아봅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스크림 매운 세 polynomi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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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난